매직 덩크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원스 임세입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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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씨 보셨죠? 매직 덩크 진짜로 실제로 입으신데요. 여름 두렵지 않게 시원한 분리형 속옷 매직 덩크로 인사드릴게요. 오소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저희가 오늘 11장에 드로즈 속옷을 보내드리는데 저희 이례적인 일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장은요. 아예 공짜입니다. 아예 공짜! 그냥 무료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 반품할 때 돌려주는 거 아니야?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고객 여러분들이 이 한 장은 그냥 쭉 입으시면 되는 겁니다.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입어봤더니 여름에 너무 시원할 것 같아요. 지금 화면 시청하고 계신 우리 엄마들, 주부님들, 남자들이 내 손으로 잘 사지 않잖아요. 27분 동안 짧은 찬스 보여드릴 테니까 왜 이렇게 카메라가 길지? 무려 11종을 가져가시는데 6만 2천 원대. 한 장당 5천 원 꼴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남편 속옷 아들내미 속옷 시원하게 여름 날 수 있도록 바꿔줄 수 있는 기분이에요. 그렇죠. 오늘 기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겨드랑이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겨드랑이에 살과 살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럼 땀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땀 때문에 냄새가 정말 많이 나는데 저희 매직 덩크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의 분리형 속옷이 되는 겁니다. 일단 원단의 느낌이요. 굉장히 부드럽고요. 여기에 신축성도 굉장히 좋은데 저희가 이해를 돕고 이거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분리를 시켜봤는데 안쪽에 딱 보시게 되면 겉에서 보실 때는 일반적인 드로즈예요. 하지만 안쪽에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음경과 음랑을 분리해 줄 수 있는 이런 기능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텐셀 원단이라고 주원하고 부드럽고요. 이 기능성이 기가 막힌 게 허벅지, 음경, 음랑, 서랍처럼 쏙쏙쏙쏙 제자리를 찾아가다 보니까 살이 겹치지 않아요. 그럼 어때요? 당연히 시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여러분 땀 걱정 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냄새라든지 이런 위생상의 걱정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저희가 바로 기능성의 분리형 속옷을 준비했는데 옆쪽에 저희가 이 안쪽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집어 놓은 상태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쪽 부분이 바로 음경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이 밑에 쪽 턱받이처럼 생긴 부분이요. 바로 음랑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부분인데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이렇게 음경이 이렇게 뿔이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분리가 됩니다. 억지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입자마자 자연스럽게 선압처럼 착착착착 제자리에 안착이 되다 보니까 살길이 맞다면 덥잖아요. 그렇죠. 쇼호스트라 저랑 이렇게 방송 중에 붙어 있으면 덥잖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바람길 열려있고 시원하게. 여름철에 땀 나는 거 여자하고 남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내 속옷만 시원한 거 사야지 채널 돌리지 마시고 가격이 좋잖아요. 무려 11장에 그 중에 한 장은 또 입어보시고 최종 결정하실 수가 있으니까 바람길 시원하게 열린 속옷 오늘 가져가시면 되세요. 여러분 정말 이 음경과 음랑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코끼리 코처럼 코끼리 코 이 귀하고 딱 분리가 되는 그런 느낌으로 아주 아주 쾌적하고 아주 아주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기능성의 드로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음경하고요. 음랑하고요. 허벅지가 이렇게 겹쳐지게 되면요. 거기는 땀이 굉장히 많이 나고요. 굉장히 습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를 완전히 깔끔하게 분리시켜줄 수 있는 기능성의 속옷이 지금 보시는 매직 덩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오늘 구성을 보여드릴 텐데 구성 자체가 엄청납니다. 아니 여름에는요. 하루에 두 번 이상씩 속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이비 색상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중복되는 컬러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쭉쭉쭉쭉 기본적인 컬러 포인트 컬러 섹시한 컬러 분위기 낼 때 입을 수 있는 컬러 놀러 나갈 때 입을 수 있는 컬러 등등도 해가지고요. 일할 때 입는 컬러 엄청나게 많죠. 돋볼 때 입는 컬러 더운 날 입는 컬러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컬러 지금 벌써부터 주문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게 연예인들도 선택해서 입는데 그것도 1분 1초를 가려는 UFC 선수들 왜 입을까요? 무료 체험했다까지 드릴 거고요. 그렇죠. 포장 하나하나가 굉장히 고급스럽다 보니까 저희 남편 이거 사줬더니 그렇게 선물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잘했어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급스러운 이런 박스 포장까지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갖고 잘 보세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려 10장 무려 10장의 분리형 기능성 속옷을 보내드리는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장 더 보내드리는데 이건 아예 공짜입니다. 케이스에도 고급스럽죠? 이거는 그냥 고객님들 가지시면 돼요. 뜯어서 입어보시고 네. 최종 결정 총 11장 챙겨드릴 거고요. 시간 24분 남았습니다.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분리형 속옷 관심 있었는데 그렇죠. 오늘 가져가시면 무료 체험 1점까지 총 11종에 6만 2천 원대 네. 정립금 받으면 5만 원대의 시원함을 달 수 있다. 그렇죠. 무료 배송이다. 오늘 우리 어머님들 주부님들 놓치시면 이거 주세요. 한 장 주세요. 이거 한 장 못 가져가세요. 여러분 이거 그냥 공짜. 이거 공짜. 이거 그냥 공짜. 우리 고객님들 반품하실 때요. 이거 안 돌려줘도 되는 겁니다. 이거 그냥 공짜로 입으시면 되는 겁니다. 방송지가 23분 밖에 남지 않았고요. 일반적인 드로지가 아니라 음경과 음란과 허벅지를 시원하고 쾌적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매직 덩크입니다. 자 우리 남성분들 정말로 더위 많이 느끼는 계절입니다. 너무 무서워요. 그렇죠. 아니 겨드랑귀도요. 살이 겹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땀이요. 비 오듯이 흐릅니다. 그 다음에 겨드랑귀 냄새 알고 계시죠. 얼마나 불쾌합니까. 그런데 우리 남성들의 중요 부위 있죠. 사타구니도 마찬가지예요. 음경과 음랑이 만나고요. 여기에 허벅지가 겹쳐지다 보니까 여기가 제일 습하고요. 땀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손이 가서 글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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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여러분 비위생적인데요. 특히 중고등학생 아이들 오래 앉아있죠. 운동 많이 하죠. 남편분들도 여름철 많이 움직이세요. 그렇죠. 아니면 사무실 의자에 오래 앉아계세요. 위생상 좋을 수 없고요. 건강상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오래 땀이 꿉꿉하게 살 길이 뭉쳐있어서 땀이 줄줄줄줄, 냄새가 줄줄줄 난다면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편들이, 아들들이 속옷 얘기하나요? 우리 어머님들이, 지모님들이 지금 보고 계신다면 부두체험 믿고 가죠. 아니 그냥 남편, 아들내미, 남자친구들은요. 그냥 참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니까. 냄새라도 참는 거고요. 몰라. 자기가 몰라. 덩어도 참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저희 매직 덩크는 기능성의 드로즈 아닙니까? 통기성 자체가 굉장히 우수하다 보니까 시원하고 쾌적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겉에는요. 딱 보면 일반적인 드로즈입니다. 드로즈. 마치 베이비 파우더 대석 뿌리는 그런 느낌으로 뽀송뽀송하죠. 뽀송뽀송하게 입을 수가 있는데 오늘 저희가 무려 11장 무려 11장의 기능성의 드로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장 있죠. 이건 아예 공짜. 공짜? 가져도 돼요? 그냥 입으세요. 반품해도 가져도 돼요? 그냥 입으세요. 반품할 때 10장만 해도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한 장은 입으세요. 공짜입니다. 그냥. 11장이 옵니다. 근데 입어보시고 최종 결정하실 수 있는 찬스를 열어드리는 건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고요. 그렇죠. 일명 운동선수. UFC 팬티. UFC 드로즈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가 1분 1초를 가르잖아요. 운동하면 땀 많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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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때마다 선수들이 바지를 들었다 손으로 꾹 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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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없잖아요. 계속 극적으로 손이 가. 손이 갈 수는 없잖아요. 김동현 씨, 강경호 씨 격투기 선수부터 해서 두 아이들 놀아줘야 되는 리키 김 씨까지 매직 덩크 입으시고 오 이렇게 시원한 게 있었어? 이렇게 분리되는 게 있어서 그렇죠. 무료 체험들이니까 입어보세요. 아니 여러분 이게 강제적으로 음경과 음란과 허벅지를 분리시켜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분리시켜주다 보니까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리고 음경이 오른쪽으로 가건 위쪽으로 가건 아래쪽으로 가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딱 해주면서 여기에 정말로 쾌적하고 위생적으로 여러분 솔직히 여름에는요 냄새와의 전쟁이에요. 땀과의 전쟁. 대중교통 이용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멜랑포리안 그 냄새. 그러면 겨드랑이 냄새뿐만 아니라 이제는 중요 부위의 냄새까지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씨가 습해지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덥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 시원함, 덥지 않은, 땀나지 않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요 부위가 무료 체험 드릴게요. 30분 동안 오늘 짧은 시간 보여주는데 그마저도 이제 19분 정도 남았어요. 무료 체험 받고 싶어하시는 분들 속도 내주시면서 모바일 앱 쪽으로 들어오시면 한 장은 가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젊은 파이터 강경호 강한 남자 김동현 젠틀맨 리키 김 매직 덩크를 말하다. 네, 안녕하세요. 매직 덩크 모델 UFC 파이터 김동현입니다. 저는 항상 과격한 운동을 하고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좋은 속옷을 항상 찾아 헤맸습니다. 매직 덩크를 처음 입었을 때 정말 입지 않은 듯한 편안함을 느꼈어요. 안녕하십니까. 매직 덩크 모델 UFC 밴 덩크 파이터 강경호입니다. 제가 이거 촬영하면서 계속 입었었는데 움직일 때 상당히 편안합니다. 저같이 이제 과격한 운동하는 사람들은 정말 딱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직 덩크 모델 리키 킴입니다. 매직 덩크 소재가 부드럽고 착용할 때 딱 분리가 돼서 굉장히 편합니다. 때론 강인하고 때론 부드럽게 남자를 위한 언더웨어 매직 덩크 자 여러분 겉에서 봤을 때는요. 일반적인 드로즈의 디자인입니다. 하지만 안쪽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이게 바로 기능성의 분리용 드로즈가 되는 겁니다. 음경과 음감과 허벅지를 분리시켜 주다 보니까 정말로 시원하고요. 이렇게 쾌적하고요. 냄새라든지 미생에 대해서도 우리 고객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기능성의 속옷 매직 덩크가 되겠는데 여러분 정말 속옷방 속에서 이거 이례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정말로 품질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오늘 10장에 한 장을 더 보내드려서 11장을 보내드리는데 이 중에 한 장은요. 우리 고객 여러분들이 그냥 쭉 공짜로 입을 수 있는 무료 체험 기회 이거는요. 나중에 반납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고객님들 가지시면 되세요. 나중에 11장 왔는데 반품은 10장만 하시면 되세요. 이거 보시고 최종 결장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시간도 지금 18분 정도 남았습니다. 무료 체험 받고 싶어요. 이 시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고 어머 카메라 감독님이 지금 끝나도 끝나도 속옷이 끝나지 않은 줄줄이 열차가 나왔는데 총 11장, 맨 끝에 있는 11장째는 무료 체험 혜택으로 챙겨드릴 거예요. 공짜예요. 우리 고객님들 반납 안 하셔도 됩니다. 한 장은 그냥 쭉 여름철 내내 쭉 그냥 공짜로 입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자 겉에서 봤을 때는요. 일반적인 드로즈의 디자인입니다. 근데 디자인도 좋아요. 그리고 원단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여기 땀 흡수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스판성도 굉장히 좋은데 여러분 겉에서 봤을 때는 일반적인 드로즈의 디자인이지만 자 안쪽에 보시게 되면 바로 이겁니다. 자 안쪽에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분리를 해놨는데 자 안쪽을 딱 보시게 되면 바로 이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형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턱받이처럼 이렇게 된 디자인이 있는데 이게 음경과 음랑 그리고 허벅지를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분리해 줄 수 있는 바로 특허받은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3종 분리가 되어 있는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시원하게 나실 수 있는 거고요. 옆쪽으로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여기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이 느낌입니다. 보기에는 둘 다 벙어리 장갑이죠. 똑같은 드로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안을 벗기면 어머 시원해. 어머 시원해. 칼이 겹쳐져 있으면 더울 수밖에 없죠.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사이사이사이 땀이 나도요. 수원해요. 이거를 흡수시켜주는 겁니다. 쾌적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더워 더워. 겉에서 봤을 때는요. 일반적인 이러한 버거리 장갑이지만 안쪽에 이렇게 분리가 다 되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이 속옷도 편하게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가락으로 예를 들어 드릴 텐데 이게 바로 음경 부분입니다. 이 음경 부분을 자연스럽게 코끼리코처럼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 쪽에 음랑 있죠. 음랑 부분은요. 이 턱바지처럼 생긴 게 또 분리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허벅지까지도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다 보니까 이쪽 부분이 가장 땀이 많이 차고요. 살이 맞닿잖아요. 가장 습한 부분 아닙니까. 이거를 자연스럽게 분리시켜주면서 땀 흡수해 주죠. 시원하게 해주죠. 쾌적하게 해주다 보니까 이제는 안쪽에요. 기능성이 들어가 있는 분리형 속옷을 입으셔야 되는 여름이 된 거예요. 안 시원할래야 안 시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 뚫려있는 거잖아요. 베란다 싹 다 열어놓은 것처럼 맞바람치는 느낌이잖아요. 양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꿉꿉하지 않고 위생적으로 냄새나지 않게 가져가실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거 15분 남았습니다. 무료 체험 가져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한 장은 그냥 누구 거? 고객님들 거 그냥 여름 시즌인데 가지세요. 공짜로 입으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스타일도 두 가지 스타일로 해갖고요. 아웃밴드의 디자인이 살짝 달라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복되는 컬러가 하나도 없습니다. 100분. 카메라 감독님이 고생 좀 하실 거예요. 오늘 구성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는 다른 속옷 방송하고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인 컬러 포인트 컬러 섹시한 컬러 분위기 될 때 입을 수 있는 컬러 일할 때 입을 수 있는 컬러 운동할 때 입을 수 있는 컬러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무료 체험 이거 무료 체험입니다. 10장은 오롯이 가져가시고 무료 체험 한 장까지 지금 100분 넘어가시는데 그렇죠. 무료 체험 믿고 들어오세요. 어떤 속옷인지 불량 속옷 요즘에 트렌드라던데 유행이라던데 일단 스페셜 라인 베이징 라인에서 10장 챙겨드릴 거고요. 컬러 다 다르게 해서 이 박스 포장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좋고요. 자 10장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한 장을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입어보시고 최종 결정 무료 체험 누가 속옷을 입어보라고 하겠어. 입어보고 일주일 동안 2주 동안 3주 동안 이거는 일주일 2주일이 아니라 그냥 고객님들이 가지시는 거 가지시면 돼요. 무료 체험 총 1점 그냥 선물 이거는 혹시나 마음에 안 드신다? 얘는 가지시고 얘만 반품하시면 돼요. 이것만 10장만 반품하시면 돼요. 얘는 내꺼. 한 장은 우리 고객님들 것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기능성 드로즈 11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격이 6만원 대이고요. 내부에 이중 분리 구조로 되어져 있다 보니까 음격 음란 허벅지까지도 분리를 시켜주다 보니까 흡수력이 굉장히 좋고요. 되게 쾌적하고 시원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입어보시고 최종 결정하시면 되세요. 우리 남편이 좋아할까? 우리 아들내미가 좋아할까? 우리 남편 땀 많고 우리 아들내미는 굉장히 예민한데 입어보시고 최종 결정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죠. 운동선수들이 땀 많이 나고 움직임 많은 운동선수들이 왜 입겠어요. 그렇죠. 만든 배경도 여성 개발자님이 두 아들내미를 키웠는데 쌍둥이 엄마잖아요. 계속 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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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고 계속 짓 모르고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개발하게 됐대요. 그래서 여러분 겉에서는 일반적인 드로즈예요. 하지만 안쪽에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그라미 원형 보이죠? 이게 음경을 분리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턱받이처럼 생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음란을 분리해주는 부분이에요.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음경과 음란과 허벅지는요. 이렇게 뭉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맞대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끗끗하고요. 가렵고요. 냄새 때문에 걱정을 정말로 많이 하시는데 이거를 완전히 분리시켜준 겁니다. 아니 우리 겨드랑이도 손 들고 있으면 시원하잖아요. 시원하죠 시원하죠. 땀 안 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겨드랑이도 살이 만나서 땀이 나고 냄새가 나는 건데 저희는 이 음경과 음란 부분을요. 분리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열한 장 보내드리는데 한 장 공짜. 공짜. 그냥 한 장 공짜. 가지세요. 우리 고객님 여러분 그냥 가지시고요. 그냥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주문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빠르게 스마트폰 앱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